자세한 음식이 없는데 이렇게 구매도 있어요 네, 이곳에 주문하여 여기 본부가 있어요 여기 본부가 있어요 여기 본부가 있어요 고맙게도 넣는다 지금 뭘 넣는거에요? 왜 대출을 넣는거에요? 여기 본부가 대표 음식이 대출이 넣는거에요 여기 본부가 대표 음식이 대출이라서 대출을 넣는거에요 맛있겠다 가능은 어때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요 나도 하나 먹으면 좋겠어요 소시아 어떠세요? 나를 먹으면 좋겠어요 응? 그러죠 그렇죠? 응 마땅해 너는 엄마가 너무 좋아 더 아쉬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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